안녕하세요 안식처입니다. 저는 이번주에 부산에 다녀왔어요. 부산 여행을 가면 보통 KTX를 타고 부산역에 내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부산역 근처가 은근히 먹을만한 곳이 없더라구요. 예전엔 부산역 근처 밀면으로 유명한 집을 갔는데 거기가 생각보다는 그저 그런 맛이라 이번에 부산역 차이나타운으로 갔고 훨씬 만족스러운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이 차이나타운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신발원인데요. 만두로 굉장히 유명한 집이에요. 근데 여기는 웨이팅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저는 대신해서 마가만두라는 집으로 방문을 해봤어요. 점심시간이라 약간의 웨이팅 후에 들어갈 수 있었고 앉자마자 기본 창과 차를 주세요. 만두 요리가 메인이고 이렇게 일반적인 중식 요리들도 있는데요. 특이하게 면 요리는 판매하지 않아요. 따뜻한 계란 스프가 먼저 나오구요. 그리고 대표 메뉴 중 하나인 군만두가 금방 나오네요. 만두 사이즈가 살짝 통통하고 큼직하면서 노릇하게 잘 익어서 일단 비주얼부터 굉장히 먹음직스러운데요. 아무런 양념 없이 그냥 만두를 먹을 때는 생강향이 많이 느껴지는데요. 저는 생강향을 좋아해서 좋았어요. 간장 양념에 찍어서 먹으니 이 생강향이 도드라지지 않고 조화롭게 노후가 드네요. 만두 속은 육즙이 좔좔 흘러 넘쳐서 마치 샤오롬바오를 먹는 것처럼 입안이 가득 차는 느낌이라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여기가 군만두뿐 아니라 찐만두도 평가가 좋아서 새우찐만두도 주문했구요. 기본적으로 군만두와 동일한 맛의 베이스라 생강향이 은은하게 낫고 훨씬 담백한 맛이었어요. 만두만 먹으면 식사로 조금 모자랄 것 같다 볶음밥도 주문해봤구요. 볶음밥은 특별한 맛은 아닌데 충분히 잘 볶아져 있어서 고소한 맛이었어요. 여러분도 부산여행을 가게 된다면 첫 스타트로 육즙 가득한 만두는 어떨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